남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주는 점수다. 아내가 평가하는 점수로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아내의 자랑스러운 남편만이 승리의 깃발을 내걸 수 있는 것이다. 1. 아내와의 약속은 어음보다 더 소중하다. 신용을 잃지 말라. 2. 출근할 때 화끈하게 포옹하라. 스킨십은 행복의 연결고리다. 3. 아내의 관심을 파악하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4. 입이 아니라 귀로 말하라. 경청은 최고의 애정화술이다. 5. 아내의 말은 틀려도 옳다. 무조건 인정하라. 6. 부드럽게 대하라. 부드러운 남자는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7. 깜짝 이벤트로 기쁨을 전달하라. 꽃다발, 선물, 외식도 좋은 행사다. 8. 외출 시 아내를 보호하라. 보호와 보호관찰은 번지수가 다르다. 9. 외모에 찬사를 보내라. 쫓겨나려면 많이 늙었네 하고 말하라. 10. 부족한 화장품은 사다가 채워줘라. 아내의 미모는 나를 위한 것이다. 11. 스스로 멋을 가꿔라. 아내가 좋다고 하면 일단 성공이다. 12. 식탁에서는 즐거운 화재만 꺼내라. 불쾌한 화재는 입맛을 떨어뜨린다. 13.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말라. 연인이라고 생각하라. 14. 아내 말에 제동을 걸지 말라. 말 가로채기는 소매치기보다 더 나쁘다. 15. 등을 대면 가까워도 먼 거리다. 가슴을 맞대라. 16. 문제는 생기기 전에 해결하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는다. 17. 틈틈이 문자 메시지를 날려라. 언제나 신혼기분을 낼 수 있다. 18. 즐거운 일은 함께 나눠라. 그러나 이르면 행복도 물 건너간다. 19. 나라 지키듯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이르면 행복도 물 건너간다. 20. 스마일 상표를 등록하라. 스마일은 명품 중에 명품이다. 21.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마라. 아내의 속이 저절로 뒤집힌다. 22. 아내와 남편은 급수가 같다. 아내를 높여 주면 나도 저절로 올라간다. 23. 외출할 때 독촉 말라. 빛 독촉은 참아도 시간 독촉은 참지 못한다. 24. 아내의 말에 열띤 호응을 보여라. 활기찬 관계가 형성된다. 25. 칭찬은 언어의 보석이다. 잡석은 버리고 보석만 간직하라. 26.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말라. 27. 가끔 명시 한 편을 들려줘라. 나의 위상이 달라진다. 28. 아내의 노고를 치아하라. 당연한 것도 못하면 불량 남편이다. 29. 아내 생일은 잊지 말라. 아내가 1년 내내 기다려온 날이다. 30. 유연한 남편이 되라. 강하면 부러진다. 31. 아내의 팔다리를 주물러줘라. 남편의 손은 첨단 자동 안막이다. 32. 아무리 피곤해도 샤워하고 잠자라. 아내 코는 개코보다 예민하다. 33. 어디서나 아내를 자랑하라. 팔불출만이 살아남는다. 34. 아내와 말할 때 아내 보고 말하라. 목숨 걸려면 한눈 팔며 말하라. 35. 종종 닭살 부부가 되라. 36. 아내를 위한 보험을 들어줘라. 삶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37. 채널권은 아내에게 맡겨라. TV까지 독점하면 아내는 질식한다. 38. 남들 앞에서도 애정을 표현하라. 지난 표현도 늙으면 힘들어진다. 39. 아내와 걸을 때는 다정하게 손잡아라. 자연스럽게 사랑에 교감된다. 40.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해고당하려면 그렇게 해도 된다. 41. 외식은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다.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출발하라. 42. 고급 공연, 전시를 함께 즐겨라. 수준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43. 아내가 저기압이면 말수를 줄여라. 그대로 두면 저절로 풀려진다. 44. 아내를 면박 주지 마시오. 말라. 자존심이 구겨지면 다리미로도 펴지 못한다. 45. 아이보다 아내가 우선이다. 아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라. 46. 퇴근할 때 군밤,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들어가라. 아내가 기뻐한다. 47. 기념일에는 향수, 초콜릿을 선물하라. 아내 입이 옆으로 찢어진다. 48. 특별한 날에는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라. 아내 입이 옆으로 찢어진다. 49. 아내의 사이즈를 알아둬라. 그것도 모르면 언젠가는 후회한다. 50. 지갑 속에 아내 사진을 지니고 다녀라. 아내 사진이 최고의 부적이다. 51. 아내 입장에 생각하고 행동하라. 1등 남편이 저절로 된다. 52. 힘들어도 들어올 때는 내색 말라. 밖에서 웃는 연습하고 들어와라. 53. 가끔 좋은 책을 선물하라. 독서는 최고의 영양제요 화장품이다. 54.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줘라. 훌륭한 자녀는 이렇게 해서 탄생된다. 55. 장모에게 점수를 따라. 장모가 좋아하는 남자. 아내도 좋아한다. 56. 말 많으면 아내는 지겨워한다. 혼자 떠들면 퇴출 명단 1호가 된다. 57. 가끔 첫사랑의 장소를 함께 찾아가라. 감회가 새로워진다. 58. 노래방에서는 함께 불러라. 합창은 행복을 불러오는 마술사다. 59. 흘러간 노래를 부르지 말라. 소시 이 노래가 자신을 젊게 한다. 60. 같은 말은 두 번 이상 반복하지 말라. 치매로 오인받는다. 61. 음식 타박하려면 먹지를 말라. 먹으려면 더운 밥찬밥 가리지 말라. 62. 음식 솜씨를 칭찬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면 솜씨도 향상된다. 63. 아내 통화를 캐묻지 말라. 쪼잔한 남편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64. 로맨틱한 날에는 소식하라. 배부르면 힘. 을 쓰지 못한다. 65. 잠자리에서 전화는 받지 말라. 아내 기분 엉망이 되어버린다. 66.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가져라. 부부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67.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아내는 한여가 아니다. 68. 마주 보고 누워 잠자라. 등대고 자다 보면 어느새 남납니다. 69. 이왕이면 같이 침대에 들어가라. 부부는 따로 국밥이 아니다. 70. 아내를 위해 담배를 끊어라. 70. 나의 건강은 아내를 위한 일이다. 71. 화장실 청소는 알아서 하라. 아내 사랑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72. 소변은 변기에 앉아봐라. 주변을 더럽히면 아내는 열불 난다. 73. 세탁기는 직접 돌려줘라. 그러나 잔머리는 돌리지 말라. 74. 설거지는 남편 몫이다. 혼자 차리고 치우는 것은 과중하다. 75. 장보기를 대행하라. 부부협력은 국가 간 협력보다 중요하다. 76. 집안에 손볼 것은 메모하라. 아내는 이런 일에는 미숙하다. 77. 전구가 나가면 즉각 갈아 끼워라. 별것 아닌 것도 별것이 된다. 78.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줘라. 아내는 이런 일에는 미숙하다. 79. 쓰레기 봉투는 출근길에 들고 나가라. 떡본 김에 제사 지내라. 80. 선반에 물건은 내려져라. 아내가 다치면 힘든 것은 남편이다. 81. 좁쌀같은 잔소리꾼이 되지 말라. 허 웃는 큰 그릇이 되라. 82.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끊여라. 백마탄 기사가 따로 없다. 83. TV채널권은 아내에게 양보하라. 목숨 걸 일이 있으면 독점하라. 84. 재미있는 유머를 전수하라. 아내가 밝아지면 집안이 활기차다. 85. 고마움을 표시하라. 착실하게 득점된다. 86. 미용실에 다녀오면 예쁘다고 하라. 그것이 신교육이다. 87. 잘못하고도 구렁이 담 넘듯 말라. 자수해야 광명을 찾는다. 88. 유익한 기사를 복사해서 읽게 하라. 그것이 신교육이다. 89. 아내를 울리면 나쁜 놈이 된다. 나쁜 놈은 재수원 붙는다. 90. 아내의 찾는 전화는 친절히 받아라. 수사관처럼 받으면 후회한다. 91. 종종 데이트를 신청하라. 아내는 환갑이 넘어도 소녀다. 92.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라. 부정적인 말은 화를 부른다. 93. 작은 일에도 찬사를 보내라. 찬사는 말로 하는 찬송가다. 94. 아내의 약점을 지적 말라. 농담이라도 옐로 카드다. 95. 아내와 언쟁 말라. 언쟁에서 이긴 남자는 단군 이래 없다. 96. 강요는 강간보다 더 나쁘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라. 97. 처가진 말뚝에 절을 하라. 말하지 않아도 세점 슛이다. 98. 희망과 비전을 보여라. 장례 없는 남자는 잊혀진 남자다. 99. 촛불 켜고 분위기를 잡자. 와인잔. 쨍그랭. 은사랑의 종소리다. 100.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행복한 아내가 남편의 성공을 만든다. 어쩌면 생각하는 학교. 지혜의 숲이 당신에게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